웰리스 인텔리전스 웰리스 인텔리전스 웰리스 인텔리전스 웰리스 인텔리전스 웰리스 인텔리전스 반갑습니다. 저희 웰리스 인텔리전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인텔리전스 대표이사 서동필입니다. 웰리스 인텔리전스의 마더앤베이비 서비스 플랫폼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임신과 출산기간에 오직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임신 출산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입니다. 저희 마더앤베이비 서비스의 총괄 운영을 맡고 계시는 손선혜 식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인텔리전스 마더앤베이비 총괄 운영실장 간호사 손선혜입니다. 임신 출산 힘드셨죠. 저희가 함께하고 산모와 아기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2월 창업한 저희 웰리스 인텔리전스는 중소기업청과 스마트 창작터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 스마트 창작터에서는 1대1 맞춤 멘토링이라든가 특화 교육, 경영지원들 여러가지 서비스와 지원들을 물씬 납면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드리고 있고요. 그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도 더 크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웰리스 인텔리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웰리스 인텔리전스는 산호홈케어서비스에 기반의 인척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후 ICT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완료해서 통합 임신 출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그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와 임신 출산 문화가 비슷한 중국, 동남아시아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게 저희의 미래 목표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